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어이그 했네 했어 많이도 했네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 하다가 피똥도 좀 싸고 아무튼 봅시다 제목 불륜을 하던 여직원이 결국 회사에서 머리채를 잡혔고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헐 아니 이건 또 뭐야 한둘이 아니잖아 원제 우리 회사 불륜여 사무실에서 머리채 잡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중구반의 평범한 여자에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어제 저희 회사에서 역대급 불륜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되게 작은 회사에요 전체 인원이 약 90명 정도 되는데 팀을 묶어서 같은 층 그리고 총 3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죠 크긴 커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사무실의 경우 약 2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자리는 직급대로 한 줄로 쭉 장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랬는데 문제의 그 불륜이요 지금부터는 그냥 A라고 할게요 제가 이 A선배를 알게 된 건 전날 갓 입사했을 때였는데요 처음 배치를 받았던 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 사수는 아니고 그냥 중간 직급의 선배 정도라 보면 돼요 나이는 그때 기준으로 서른 살인데 좀 더 어려보여요 스물 한 일곱 여덟 그렇게 보이더라구요 또 얼굴도 막 정석적인 대단한 미인상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어머 되게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팀에 약 3개월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당시 팀에 총 인원이 5명이나 좀 이상했던 건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팀장님이랑 엄청 가깝게 지내는 게 보이더라구요 네 맞아요 팀장님은 남자구요 근데 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뭐 편하고 친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출근할 때 둘이서 같은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왜 이 두 사람은 집이 완전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거기다 퇴근도 마찬가지 일부러 맞춰서 하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뭐야 좀 이상한데 수상해 싶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팀장님 자리에 가서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있을 때 회사 메신자 창이 퉁 하고 떴는데요 그냥 봤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A 선배가 오빠 이러면서 애교를 살살 부리는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구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뭐 별달리 문제 될 게 없었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미혼이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그냥 몰래 사내 연애 하나보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다른 팀으로 가게 됐고 그 전부터 저 두 사람 사귄다? 이런 소문이 조금 들리긴 하더라구요 하긴 뭐 제가 봐도 티가 나는데 그거 모르면 더 이상하죠 여하튼 그렇게 다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그 팀은 해산을 했고 이후 A 선배는 바로 제 옆 팀으로 이동을 했으며 그 팀장은 다른 사무실로 가게 됐지만 매일 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A 선배가 속해 있는 팀에 저하고 되게 친한 동기가 하나 있거든요 남자에요 얘가 키도 크고 되게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저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흑심 한두 개는 생길 정도로 미남이에요 그랬는데 하루는 저랑 얘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 A 선배가 업무 설명을 하던 중에 회식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회식할 때 등등등 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막 비비고 허리를 감싸고 이런 스킨십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또 더 웃긴 건 얘 말고 다른 남자 직원들한테도 그런다 하고 그래도요 저는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엄청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하튼 대대적인 팀 이동이 있을 때를 같이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스카웃 되어 이쪽으로 왔고 이게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팀 회식이 좀 많은 편이에요 또 부장급들의 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참석을 하죠 그랬는데 이 부장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의 그 A 선배가 있는 회식에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역시 마찬가지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신경을 안 썼고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사내 카페에 가보면 그 부장이랑 A 선배 이렇게 두 사람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종종 목격이 됐죠 이상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건 전혀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장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 A 선배도 같이 웃으며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엄청 편하게요 그러나 부장님의 경우 이미 나이 마흔 중반에 유부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불륜이라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여하튼 저희 회사는 외부에서 미팅을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 안내해드리는 거 역시 인턴 교육 때 꼭 들어가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저희 팀 막내가 어떤 여성분을 안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인상이 굉장한 거야 뭐랄까 좀 무서운 무당 느낌이랄까 뭔가 불꽃선생님 같은 그런 포스예요 거기에 두꺼운 구두 소리도 또각또각또각 그래서 야 저 사람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내가 뭔가 머뭇머뭇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가 대신 해줘야겠다 해서 다가가가지고 어디서 오셨나요 했는데 이랬는데 여기 혹시 A 대리라는 사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아 우리 A 대리님하고 미팅이구나 싶어서 바로 네 잠시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니 됐고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러길래 그냥 뭐야 컴플레인이야? 싶어가지고 아 그럼 빨리 모셔올게요 이런뒤에 얼른 A 선배 자리로 가는데 헐 이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다 먼저 A 선배 앞에 딱 서더니 이봐요 혹시 당신이 꽁꽁꽁? 이러니까 A 선배가 엄청 놀라는 표정으로 네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함과 동시에 바로 핸드백을 얼굴에 확 퍽 던져버립니다 그런 뒤에 어마어마한 욕설과 함께 선배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러자 선배는 비명을 질렀고 당연히 다들 달려왔죠 놀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때는 저도 그랬어요 이때는 어머 엄청난 컴플레인이구나 그냥 거래처 또라이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다들 일단은 말리려고 하니까 이 여성분이 분노를 가득 머금은 눈빛으로 저희한테 당신들 꽁꽁꽁 부장 알고 있죠 내가 그 인간 마누라인데 그 새끼가 인연이랑 바람난 거 내 눈으로 보고 왔어 그러니까 내 몸에 손댈 생각은 아직 하지도 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꼼짝도 못했죠 그 이후 당연히 완전 박살났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선배는 아무 반응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다 뜯길 때까지 그리고 한참을 쥐어뜼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댑니다 본인 남편 그 부장에게 걸었는데 그 부장님은 우리랑 다른 사무실이에요 야 나 지금 니네 회사에 와가지고 꽁꽁꽁 만났는데 얘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됐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고 소송이나 단단히 준비해라 이 새끼야 이러고는 그냥 뚝 끊어버려요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배한테 야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계속 그 난리를 치길래 도대체 얼마나 당천년인지 내가 직접 보러 왔는데 이건 뭐 별거 없네 어쩌고저쩌고 죄송합니다 뒷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부장님이 바로 달려왔고요 아내분은 부장님을 보자마자 반지 빼가지고 얼굴에 투척 그런 뒤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부장님도 선배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고요 아 여기까지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무실 분위기 하루종일 거의 죽음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슈에 엄청 민감한 분이라 뭐 잘리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아니 안 잘려도 스스로들 나가겠죠 일단 두 사람도 오늘 출근 안 했고 또 여기엔 A선배랑 친한 여선배들이 없어가지고 그 뒤로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그 선배랑 사귀던 팀장님 팀장님도 완전 멘붕이죠 제가요 사회생활한지 나름 4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그 광경이 아유 죄송해요 글을 너무 횡설수설 썼네요 그냥 그랬다고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유 참 도대체 왜 늘 저러고 사냐 아니 그냥 좀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 댓글 보아하니 저 A라는 여자 여기저기 아무 남자한테나 막 꼬리치며 거시기 해주나 보네 그 잘생긴 친구야 뭐 여자가 아쉽지 않을 테니까 일단 싸구려 여자 당연히 기분 나빴겠지만 비록 인간이 좀 참박해도 이쁜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은 그 팀장이라 보장은 좋다고 침을 질질질 흘릴 수 있는 거지 뭐 게다가 머리채도 한두 번 잡힌 게 아니었는지 아무 반항을 안 하네 많이 당해봐서 매력이요 아 물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폭행이나 모욕으로 뭐 고소하겠지 뭐 2번 이런 씨 나는 우리 보장 보면 토 나올 것 같던데 세상에 보장이랑 훈련하는 논도 있구네 놀랍네 대댓글 이런 미친 이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깔깔깔깔깔 3번 A는 남자한테 아주 환장을 했구나 아니 왜 저러고 사는 걸까 4번 미친 나는 또 팀장이랑 바람이 났나 했네 예를 들어서 팀장이 알고 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다 이런 거 근데 아니었어 온갖 남자한테 다 추파를 던졌네 저 A가 그런 만큼 A 이건 뭐 거의 원흉이네 원흉 깔깔깔깔 5번 아니 불륜여 머리채 잡은 게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해요 나 예전에 테크노밸리 카페에서 일할 때 회사 여직원이랑 발언한 자기 남편놈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내려와 카페에서 난리치던 어떤 아줌마 봤는데 이 아줌마 진짜 멋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질질 끌고 오길래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쩌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러면서 눈치 보고 있는데 그 불륜 아저씨가 아 여보 알았어 일단 놔봐 일단 놔봐 이러니까 아줌마도 놔주는 거야 그런 뒤엔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그래 당신은 뭐 마실래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완전 핵 분노를 해요 야 지금 장난하냐 너는 새끼야 나랑 20년을 넘게 살아놓고 니 마누루가 뭘 쳐 마시는지 아직도 몰라 이러면서 다시 머리채를 잡는데 어우 카리스마 쩔어 참고로 그날 그 불륜인 아저씨 반 대머리 됐어요 다 뽑혔어 6번 근데 회사 다니다 보면 산에 스캔들 꽤 많아요 참고로 지금 회사에 31살 남자들이 하나 있는데 여직원을 두 명이나 낙태를 시킨 놈이야 이놈이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입사한 지 4개월 된 21살짜리였어 7번 아니 불륜념 이야기는 왜 안 해요? 왜 여자만 죄인인 것처럼 글을 썼는지 모르겠네 의도가 뭐야 아 물론 A가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러나 잘 모른다는 말과는 달리 A를 엄청 잘 알고 있네 스니가 그 정성으로 부장도 좀 같이 쳐다보지 그랬어요? 대댓글 헐 너 아니 니마 일상생활 가능해요? 달달달달달 2번 뭐? 이렇게 쓰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부장도 참 쳐다보지 이지 어휴 어이가 없네 3번 깨어있는 척 남들과는 다른 척 진짜 그지 같아요 8번 야 이런 와중에도 그 싸몬이 매너 살아있네 나 여차저차해서 얘만 조지러 왔으니까 같이 한판 붙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크 지려 9번 근데 여자들은 이런 경우 왜 여자만 잡아요? 남편 머리채를 먼저 잡아야지 아 근데 뭐 솔직히 사이다긴 해 저런 여자애들 진짜 개밑상 이거든 어? 꼬시다 대댓글 그 부장이 대머리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후기는 잠시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털 뽑지 마세요